에이 기믈리 따 이 새끼야 나이스 어? 나이스 이즈 이 새끼 돌았구나 너 이 라인 버린다고? 잘가라 닫았어요? 어 강타 니아 agric 어 악—— 아깝다 어어어 suicidal 씨 가 아 이거 아깝다 아 아 이거 할만했다 근데 스트레시킬이야 사도에 여기서 1킬만 따면 돼 1킬만 따면 이득이야 못 따나? 이러면 이득 이득이죠? 왜 이득일까요? 스트레시킬 들어갔고 우리는 빅토르킬 들어갔죠 그리고 라인 밀리죠 가자 야 야 아니 뭐하는 거야? 어허허허허허허 됐어 아니 분 당시에서 뭐지? 미친놈인가 이거? 아아 어.. 병 느낄 수밖에 없다 이즘가 여기 어이없는 분이시네 어 아아 아 이속이 안 돼 이게 아 시바 열정이가 있으면 살았는데 야 너무 아픈데? 아 야 솔 X같다 진짜 아 씨발 아 일단 이기긴 했는데 한타를 아 이거 아웃을 죽여야 되는데 아 유채화 없으니까 추격이 안 돼 아 겁나 답답하네 오 그렇지 도망가 어 뭐야 이거 아 말이 안 돼 이거 아니 아웃을 저거 하나에 다 뭉개졌어 일로와 일로와 어 안되지걸 살아가면 아 씨발 잡아야 되는데 저거 아 와 야 와 진짜 캐릭터가 씨발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아 맞다 용가자 아 얘네 그 잠깐만 얘네 선택을 했는데? 아우 씨 아 토르야 설마? 마사카? 아 시렸다 그대로 끝내버려 그대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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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탈리아 오 탈리아 오 탈리아 하아아아 그렇지 카메라 안되는거 안되는거야 아아아아 아니 잘하는데? 그래 이거지 야르 아 드디어 팀 다운팀 만났다 야 샷코 그거 한다 아니 저 또라이네 샷코 아니 저 또라이네 샷코 아 이러면 다이브 못참는데 해야 돼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이거 itness 아아아아아 아 시발 어아아 어아아 아 레전드네 어아아아아 이걸 따고 왔어? 제대로 말렸네 이거? 아 뭐야 이거 아 이 새끼 딱 맞춰서 와 자꾸 아 미치겠네 아 잡긴 했는데 어 오케이 어우 팀업 존버 뭐야 이거 이제 BF 나와서 내가 더 셀 것 같은데 아 근데 초반에 샷코가 너무 잘했어 미친놈이 원래 일렉 때 빨리 안오거든 바텀에 저거 하는 새끼들은 진짜 위에서 존나 살아 내가 저거 당해봐서 알어 내가 왜 CS가 더 높지 근데? 얘 뭐한거야 와 괴물질 이새끼는 진짜 미친놈인가봐 031 스타트했는데 11이랑 CS 차이가 20개 30개? 어떻게 막 나요? 어이 씨발 미친놈이네 저거 어? 만티 뭔데? 아 어지럽네 와 살면 대박 다 살면 대박 제발 아 아 아 근데 이건 이건 그냥 글렀다 세주언니의 모험? 이걸 사라요? 와 이걸 사나요? 그놈 맛있다 잡으면 가니마 아 이 씨발 아우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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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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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어려운걸 해냈다 얘들아 4대5 했어 미드라인이 가버리는데 이러면 미드라인 타고 얘네가 가면은 못되는데 아 이 씨발 아 나이스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이거 샷코 이거 아 이거 샷코 대처가 안 돼 아 렌즈 좀 눌려봐 이럴 때 확 들어올 수도 있어 오빠 안 돼? 아 크라가스 씨발 되겠냐 이 새끼야 아 쉽지 않네 아 씨발 못 넘어간거 알반데? 야 뭐하냐? 아 이거 지랄을 하네 지랄을 해 아 아 잠깐만 위에 봐야 되는데? 위에 화강을 모르겠다 aryn information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심지어 간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 킬 잡아야 돼 민현 시간 끈다 데려가 나머지 가 나머지가 가 가가가가가 가가가 가 고 고 와 씨발 지음발 이걸 다 피하나요 이걸 이거를 갈을 안 빠지고 딜을 하나요 아 목아파 목아파 아 늙었나봐 이 징커버 세주가 이게 솔직히 전체적으로 다 잘하기 했는데 세주가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을 거야 내가 내가 알지만 세주가 초반부터 되게 스트레스 겁나 심했을 거예요 힘도 지랄하고 이건 정글 내가 주는 게 맞아 차코야 너가 마지막에 던졌네 그래서 진 거야 아 나갔어 아 이 새끼 이거 야 이름빨이 아니라 얘들아 031 루시안이 이 정도 해주는 건 잘하는 거야 인정할 거 인정하자 방금도 씨발 반필을 시작했는데 가위남빠지고 딜하는 게 이거 쉬운 줄 알아 심지어 딜하면서 옆에 티모 티모 핏 보면서 힐 넣어주면서 티모까지 생존 시키면서 형 씨발 이 새끼 미친 새끼 그냥 아 샤코 이 새끼 나한테 열등감 있나보네 노노노 열등감 아니죠 그냥 미친 거야 왜 아니 저 씨발 새끼 내가 분명 11호한테 더블킬 먹이고 라인조 031 스타트 했는데 왜 11호보다 CS 잘 먹고 왜 11호보다 잘해 그리고 왜 안 주고 안 탔대 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미치는 거야 사람이 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이 새끼 잡을 방법이 없어 괴물자한테 이길 방법이 없어 그냥 어 그냥 미쳐버리는 거야 어? 야 이게 돼? 아 정화들길 잘했다 존댈뻔했네 어이 이 새끼 자꾸 어설프게 어? 갈리오 뛰겠다 아 나 갈리오 뛸 것 같아 존나 무서워 어 왔어 이 새끼 온 것 같아 아닌가 블러핑의 고수인가 이 새끼야 여기 있나? 아 갈리오 레전드 사건 아 근데 구라움 죽으면 안 되는데? 아 제발 나이스 오케이 이거 봐 냄새가 아주 나 어? 지독한 똥 냄새가 났어 여기서 아 다행이다 적팀이라 정말 다행이야 어? 혼날라고? 어 라움이 느낌 있다 바로 그래 빗나가자마자 어? 아 이거 왔다 아 이거 잡고 갔어야 되는데 아 아 정화로 점화 풀었으면 잡았나 아 아 야 니가 어쩔 수 있는데 노 찔렀어 어어? 야 안 들어가? 어 카이사 안 들어가? 안 들어가?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 새끼야? 어 이 새끼도 이거 덜 맞았네 어? 차렷 어어? 나도 있는데 잘못 돌아왔죠 풍야 어어 어어š 오이 션 진짜 어이가 없겠는데 카이사 봐봐 아오우 까비 너가 줘 그럼 너가 죽어 이새끼야 어서 아까 전발 빼놨죠 카이사를 근데 리오야 아 왜그래 어? 구질구질하게 말이야 딱 얼음 터트리고 따져주게 어떤데 나와 나와 미켜 그렇게 괜찮은데 얘들아 쎄 되게 쎄 후 보셨나요? 평타 전별로 끌어서 디레이 해가지고 안 죽는거야 우리 근데 이거는 렌을 주고싶다 렌이랑 뭘 한건 없지만 우리 렌이가 위에서 잘했어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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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캐리